마찬한 바람 모두 밤새도록 야유시대에서는 이천 보스 장돌이었어요. 제 부하였던 이정재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종로폐 아우더를 만났으니까 내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. 정이 많고 따뜻하고 착하고 의리도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가수고요.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배달도 해가면서 일도 하고 그런 거죠.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파산 시작까지 했죠. 어느 정도나 보셨어요? 한 3억 정도는 손에 왔죠. 밉지만 어쩝니까 그래도 아버지인데 저뿐이 아니고 저희 형제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아버지로. отсюда. 제발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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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